오늘은 신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신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곧바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신해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진술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읽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 신해산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죠 가감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덧붙이거나 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원 3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요하는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 버리시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하해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또 자신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죠 물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목사지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풀고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님께 일단 물으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보금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피해제사라든지 의식과 관련된 개명들, 주례들 또 음식과 관련된 주례들은요 우리가 보금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금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시대적인 사상이나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 앞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추레국의 3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그들이 편리함을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사상과 내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뭐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예미아 8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딱 펼 때에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말씀에 책을 펼 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일어섰습니다 느예미아 8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의 요하를 송축하며 수문학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대요 느예미아 8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의 요하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요하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8장 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되니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였다는 거죠 올봄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요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찔림을 받아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하든지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앉아서 말을 하는데 내 말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자녀들은 못 들은 채요 핸드폰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신의 산이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국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가 이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은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광야에 인생길을 거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은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칩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한 사람 들어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침멸하라고 짐승까지 다 침멸하라고 사람 한 사람 남기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력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제약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려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또 뒤에서 공격했던 자가 누구죠?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누구를 살려두었을까요?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었어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자신의 그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을 살려두고 그래서 왕을 데리고 돌아다니면 이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조가 되겠습니까? 승리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뭐죠?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값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또는 배볼 일 없는 그런 소와 양들은 다 진멸했어요 왜요? 아까워서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 이걸 죽여야 돼? 남겨둔 거죠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순종을 하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하되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퍼센트를 내기는 어렵지만 사울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95%는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95%는 순종했어요 나머지 5%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불순종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한시대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백세에 난 독자들 이삭을 받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할 수가 있겠어?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저 가난 땅을 한번 밟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수와도 마찬가지죠 요수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요수와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수와 1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하께서 그의 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와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와는 그대로 행하여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수와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열의 고성을 함락시킬 때 열의 고성의 전투에서 여러분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연안강을 건널 때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가난의 북방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죠?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왜 완전한 순종을 못하죠? 여러분은 왜 절대적인 순종을 못하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 안에는 그 많은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는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목상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여기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은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를 표현할 때에 언제나 구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추리국기 2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요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요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는지 아니? 이런 얘기죠 자,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기 함이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니까 보기도 했겠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게 하여 이는, 그 다음에 말씀이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인 너를 백성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적인 구름을 동원하면서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자하셔서 친히 명령하시고 친히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모든 맥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운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세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윤례들을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성막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터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목에다 힘을 준다고 해서 큰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하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대에서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 정치 좀 하지 말고 정치 좀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큼 영적인 권위를 갖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더 필요하죠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신종하고 따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말씀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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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